마약은요. 절대로 그러면 좀비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권하는 게 아니고요. 추위 친구들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한번 해볼래? 좋은 거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셔요. 그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호기심이 많아요. 제가 항상 이런 방송할 때마다 혹시나 이제 99명은 경각심을 갖겠지만 꼭 한 명은 호기심을 갖겠습니다. 마약은요. 진짜 천사의 탈에선 악마라서 잠시 좋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옥으로 익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현재 한국 실태는 어떤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에 보시면 전체 마약 사범자 수가 2018년 기준 12,000명에서 작년까지 작년에 2만 7,000명으로 2.2배 5년간 상승했는데 그럼 일단 마약 사범자 수, 마약을 투약하든 판매하든 걸린 대상자, 조사를 받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그렇고 그럼 보통은 이제 한 명이 잡히면 실제로 마약을 하는데 안 잡힌 사람, 구하는 공식을 암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8배 정도라 보거든요. 한 70만 명? 거의 전 우리나라 인구야 1% 이상이라고 보고요. 특징적인 게 그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여성이 5년간 3.3배로 늘었고 외국인도 많이 늘었어요. 3배 이상 늘었고 더 심각한 건 20세 미만이 2018년도 기준 143명에서 작년에 1,471명으로 무려 10배 늘었고 그럼 이제 처음 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 10대, 20대 시작해서 4,50대 끝난다는 걸 가정하면 이제 앞으로 더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거를 참 안타깝지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제 2024년? 올해죠. 올해 5월 통계까지 보고 왔는데 작년에 비해 또 20%가 늘었더라고요. 올해 2024년에는 2만 7천 명에서 20%만 하면 3만 4천 5천 명이거든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약 단속이 심해진 경향도 있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약 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 더욱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청소년층에서 유행하게 되었나요? 예전에는 마약 투약자 수가 마약 사범자 수죠. 4,50대였습니다. 왜냐? 그런 전통적인 거래 방법이 직접 만나서 길가에 가서 약을 사고 주고 사고 주고 팔고 한 손에는 돈을 주고 한 손에는 약을 받는다고 해서 손손거래라고 그랬는데 지금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트렌드가. 비대면, 온라인 거래, 비트코인 텔레그램이나 SNS로 연락을 한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나 계좌로 송금하고 물건을 택배로 받는 거래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 부모님들 세대 50, 60, 70대가 인터넷으로 물건 사기 되게 어려워요. 비트코인 거래 SNS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장 많이 하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집단이 10대, 20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요. 너무 쉽게 손클릭 몇 번만 하면 몇 시간 안에 약이 집으로 배달되는 말 그대로 정말 총알 배송이 혁신인 거죠. 유통의 혁신이 어디에서 왔다 마약이 오다 보니까 중심 구매층, 생산, 유통과 소비층이 기존 4,50대에서 2,30대, 10,20대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20대가 지금 메인층이고 따라서 10대도 훨씬 더 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마약은 어떻게 들어오며 어떻게 유통되는 건가요? 마약을 딱 알려면 생산, 유통, 소비 입장에서 보면 딱 한 가지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되어서 부유한 나라에서 소비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국은 부유한 나라니까 생산 자체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 극소수고 대부분 주위에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가난한 나라 어디 있을까요? 제일 가까운 나라 중국, 그 다음에 전통적인 마약 생산국인 태국, 베트남 이 세 개가 거의 메인 우리나라로 마약을 수출하는 3대의 국이고요. 그러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온라인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인가요? 1억 4천 건? 1억 3천 건이 온라인으로 직구, 해외 직구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0.1%만 쳐도 140만 건인가요? 14만 건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2천만 명 이상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들고 올 수 있다고. 세계화 시대에 사람들이 물건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중에 마약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앞으로 더 세계화는 더 멀리 발전될 거고 불법인 마약도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이렇게 된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약 옛날에 많이 재배했죠. 왜? 약이 없을 전 근대 시대에는 현대의 약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다 집에서 상추 키우듯이 텃밭에서 상추 키우듯이 양기비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뭘로 썼다? 가정상비약으로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아피안과 양기비를 단속이 심해지고 마약류가 엄격해졌고요. 그럼 이제 또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일본이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을 나면 그 당시 항생제도 없다 보니까 진통죄로 엄청 많이 필요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수탈하듯이 양기비도 재배해서 아편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하면서 미국 인청이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좀 정치적으로 이걸 좀 탄압을 했었고 그다음에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시로평, 필로폰을 많이 재배 만들었죠. 합성을. 왜? 옆나라 일본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필로폰을 한국 업계열, 한국 문제다 보니까 전쟁 날 때 정말 좋겠었거든요. 왜냐하면 잠도 안 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용기도 생기다 보니까 군인들한테나 노동자들한테 마구 뿌렸죠. 지금의 그런 자연강전, 레드 뭐 이런 땡스처럼 자연강전제로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고 단속이 들어갔지만 결국 일본에서 수요가 생겼어요. 필로폰 수요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강한 나라에서 생산되니까 일본에서 단속이 되니까 일본 생산자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필로폰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19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단속이 시작되었죠. 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마약을 밀수하는, 판매하는 나라라는 그 역사적 운명이죠. 운명 때문에 단속을 일본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럼 밀수를 금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필로폰 재고가 쌓입니다. 일본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럼 어디다 판나? 내수시장을 공략한 거죠. 그때 또 1982년이 정말 재미있는 애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3S 정책, 스포츠, 섹스, 스크린 정책 취하면서 통금을 해제하다 보니까 밤에 술 먹고 유흥가를 중심으로 필로폰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히로폰의 시대, 필로폰의 시대가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했었는데 부산을 중심으로 필로폰이 유행이 됐다가 91년도, 2년도에 전두환이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필로폰도 단속을 엄청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마약 만드는 기술자들이 흔히 말하는 교수들이 어디로 또 건너간다? 옆 나라인 중국으로 건너가서 만들어서 한국에 또 팝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1990년대에 마약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단속 사용시킨다. 하니까 또 2000년대는 그 중국인들, 기술자들이 동남아시아, 물론 필로폰 국한돼서 2000년대는 필로폰을 어디서 만든다? 동남아시아에서 만드는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 딱 시기가, 생산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필로폰이 강세였고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게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필로폰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12, 20대 미국과 유럽 영향을 많이 받아서 클럽 약이라고 하는 엑스터시, 케타민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 갈래로 해서 시대별로 한국의 마약의 역산과 마약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마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삼배밭이 널렸다 보니까 삼배를 정말 많이 재배하는 동시에 삼배 그 삼배입이 대마니까 대마를 많이 피웠다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마초 파동, 파동을 일으키면서 대마초를 어마어마하게 단속시켰거든요. 그래서 없어졌다가, 줄었다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또 대마초 합법화 영향을 받아서 또 한국에 또 어마어마하게 대마초 사범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유행을 타고 또 한국도 그 영향을 서로 받고 있죠. 다만 다행인 것은 코카인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 지역 콜롬비아, 볼리비아 다 이쪽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한국까지는 안 들어오는 게 왜 미국이라는 유럽 시장이 있으니까 굳이 멀리 있는 한국까지는 안 들어오는 게 그나마 다행. 과장님이 들어보셨거나 직접 보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시작하나요? 올드 트렌드가 있고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이제 4, 50, 50, 60대 분들은 뭐 쩔이라 그러는데 대마 대마나 예전에 막 본드, 신나를 흡입해서 가장 약하고 싼 걸로 해서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필로폰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예전에 올드 스타일 그쪽에서는 또 엘리티 코스라 그러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릅니다. 클럽에서 캡타민, 아니면 엑스터시 아니면 또 요즘에는 이제 야바라고 해서 태국에서 코카인, 업계열인 코카인에 업계열인 필로폰에 원가를 좀 낮추려고 카페인을 섞습니다. 근데 카페인 자체가 우리가 커피에 들어간 카페인, 그 카페인인데 흥분하다 보니까 흥분제니까 업계열과 업계열을 섞으니까 쌍갑에 더 쉽게 강렬하게 흥분하거든요. 야바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태국 쪽에서 나오니까 클럽 쪽에서 요즘에는 10, 20대는 클럽에서 그런 약들로 또 시작하고 최근에는 대마보다는 액상대마 최근 10대, 20대는 왜냐하면 그게 액상대마는 또 뭐라 그러죠? 전자담배처럼 피우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 갈래로 좀 나누어져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딱 하나면 한 가지만 할 거라 그러는데 이게 마약 중독자가 되면 일단 당장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당장 몸이 금단증상 생기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다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업계열 약물을 좀 하다가 보면 이게 계속 막 흥분하면 우리 밤에 막 잠 안 오고 이제 너무 지치면 다음 계열을 좀 섞어서 하고 귀찮으면 업계열과 다음 계열을 동시에 섞어서 하고 폭탄 좀 아시듯이 막 마약도 섞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뉴스 보면 그런 사범, 마약 사범자 몸에서 막 수종류의 마약류가 튀어나오는 게 다 그 이유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이 또 있어요. 절묘하게 조화를 시킵니다. 너무 흥분하면 또 힘드니까 약간 신경 안정제나 다운 계열을 좀 섞어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환각 계열과 업계열을 섞으면 지치지도 않고 노래가 더 신나게 클럽에서 놀 수 있다든가 이렇게 좀 섞어서 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최근 경향이 그렇습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하시면 안 돼요. 상식을 안는 즐거움에서 하시면 편하고요. 절대 약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마약하신 분들을 치료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우신가요? 강한 약, 하드 드럭. 똑같습니다. 이게 약한 약보다는 강한 약 농도가 훨씬 더 센 약, 효과가 더 좋은 약 아까 얘기했지, 업계열에서는 가장 강력한 메산페타민이 훨씬 더 끊기가 어렵고 업계열 중에서는 비교적 약한 나비약 나비약도 어차피 업계열 흥분이 되거든요. 흥분하다 보니까 밥맛이 없어서 중추신경이 흥분이 되어서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니까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약들은 끊기가 훨씬 더 쉽고 중독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강렬한 안페타민, 메산페타민, 필로폰 경우는 더 끊기 어렵고 신경안정제, 다운계열 같으면 신경안정제, 우리가 의사가 처방하는 신경안정제 경우는 실제로는 끊기가 쉽고 다만 이 다운계열 또는 진통제 같은 경우는 몰핀보다는 헤로인이, 헤로인보다는 지금 펜타닐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끊기 어렵고 다만 이 한각계열은 조금 다른데 아까 얘기했지만 필로폰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중독이 될 수 있고 강력한 약을, 펜타닐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중독될 수 있는데 황각계열은 황각을 준인데 우리가 꿈을 꾸면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앙봉을 꿀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효과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하자마자 너무나 불쾌하고 무서운 거를 겪는 거든요, 황각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뛰어서 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드트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굿트립 너무 좋고 황홀한 황각을 겪었다고 해서 황각제는 조금 나눕니다. 그래서 황각제 계열은 조금 그런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비교적 업이나 다운 계열보다는 조금 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호기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약 중독 치료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냥 마약은요. 중독이 되면 치료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참 힘든 게 우리가 이제 다들 담배 많이 피우시잖아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끊을 수 있는데 이게 중독이 되면 끊기 어렵고요. 10년, 20년 지나면 진짜 끊기 어렵잖아요. 저는 그냥 쉽게 항상 담배로 비교하는데 어차피 중독, 같은 중독이니까 100명이 시작,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 100명 중에 담배 끊은 사람 4명밖에 안 됩니다. 의사가 얘기 계속하거든요. 저도 뭐 의사니까 하면 한 8명 그러니까 그렇고 3개월 동안 약 먹으면 24명 정도가 끊어요. 그다음에 암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으면 절반이 끊어요, 담배. 죽다 살아나면 절반이 끊고 그러면 담배를 왜 안 끊냐? 왜 많은 사람들이 담배로 문제가 생기느냐? 1번, 자기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두 번째, 자기는 괜찮다고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약이 왜 끊기가 어렵냐? 대부분의 처음, 중간까지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생각을 못하죠. 그럼 언제 치료받으러 오시냐? 텔레비에서 본 분, 좀비, 완전 중독돼서 끝까지 간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끌려서 강제적으로 오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게 뇌 구조도 좀 변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도파민 같은 경우는 돈을 한 번에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돈이 저축되는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조금씩 만들어진 시간이 1년, 1년 6개월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 계열 같은 경우는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독제가 있습니다. 즉시 해독제. 호흡 마비가 오면 바로 쓰면 바로 호흡이 풀리고 그런 해독제가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멜삼페타민이 있는데 멜삼페타민은 해독제가 없어요. 안티도트라고 그러는데 해독제가 자체가 없고 오로지 불안하고 초조하면 신경 안정제나 증상 완화제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펜타닐보다 오히려 치료적 측면에서는 멜삼페타민이, 필로폰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당연히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하는데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보고 계시는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절대로 의지로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 치료받으시면 보통 1년 정도 봤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 끊을 수 있기는 있고 절대로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사람을 가둬놓고 벽을 두드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치료하기는 힘들고요. 의지로는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약중독치료센터나 마약치료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1342 전화 검색하시면 전화하시면 도움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ak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